안녕하세요 인터넷 언론사 스페셜 타임스의 영상뉴스팀입니다. 이번 소식은 버추얼 가요 톱10 알렉사, 25년 만에 부활한 KBS 가요 톱10 MC 낙점 관련 뉴스입니다. KBS 측은 지비 레이블 소속 가수와 알렉사가 KBS 버추얼 가요 톱10을 MC로 합류한다고 밝혔다. 종영 25년 만에 유튜브로 부활하는 버추얼 가요 톱10은 글로벌 차트 기반의 월드 와이드 음악 방송이다. 퀀텀 오아시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크리에이터인 K-POP 아티스트와 코크리에이터인 벤의 만남이라는 자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MC 알렉사의 버추얼 캐릭터는 이 세계관 속에서 무한 지성으로 등장한다. 버추얼 가요 톱10의 책임 프로듀서인 윤고은 PD는 알렉사는 K-POP 아티스트 최초로 멀티 유니버스 속 인공지능이라는 콘셉트를 차용했고 또한 K-POP 아티스트 최초로 메타버스 팬미팅을 진행한 바 있는데 알렉사의 파격적이고 선구자적인 행보와 버추얼 가요 톱10이 지향하고 있는 지점이 부합해 그를 캐스팅하게 됐다. 라고 전했다. 알렉사 역시 KBS 레전드 음악 방송인 가요 톱10의 새로운 첫 부활의 MC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알렉사는 최근 미국 MBC 아메리칸송 콘테스트에서 56명의 경연자 중 유일한 K-POP 아티스트로 출연 자신의 고향인 오클라우마주를 대표의 경연곡 원더랜드 무대를 선보였다. 이후 원더랜드는 지난 24일 기준 핀란드 아이튠즈 전체 차트 2위, 스웨덴 아이튠즈 K-POP 차트 1위, 미국 아이튠즈 K-POP 차트 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슈퍼루키의 탄생을 알렸다. 또한 각종 소셜미디어에서도 경쟁자들보다 몇 배 이상 차이 나는 월등한 조회수로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GB레이블 김준홍 대표는 미국 MBC 채널의 야심작인 아메리칸송 콘테스트에서 K-POP의 위상을 떨칠 수 있어 영광이고 가슴이 벅차다. 다양한 K-POP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오며 K-POP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르듯 살다보니 어느덧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K-POP의 어제와 오늘에 항상 몸 남았던 사람으로서 K-POP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는 했었다. 앞으로도 K-POP은 퇴보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진화한 K-POP 3.0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는 알렉사가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라고 전했다. 또한 버추얼 가요 톱10의 전체 제작을 진두지휘하는 잔이브로스의 대표이기도 한 김준홍 대표는 획기적인 K-POP 음반 콘텐츠인 버추얼 가요 톱10으로 K-POP을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는 애원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 스페셜타임스의 영상뉴스팀이었습니다.